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유한타 증권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만 좀 많이 내렸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늘 낙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민감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증시가 아시아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아시아 증시 한바퇴근을 돌아보죠. 그럼 돌아보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상황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선물 지수가 현재도 계속 호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만 해도 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지금은 한 0.8% 내외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달러 인덱스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도 자금이 커지면 결국에는 그 자금이 다시 봄토로 돌아가는 이런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자체에 대한 상승률이 커지는 영향이 있는데 현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전일 대비 한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주식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인덱스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그 미국의 변동성 자체가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제가 방송 중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베트남 증시가 실제로는 지난주에 5%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주에 연달아 두드러 맞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증시가 먼저 좀 움직이는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표면적으로는 어제 같은 경우가 거의 전 종목이 하한까지 들어갔거든요. 전 종목이 하한까지 들어갔는데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였냐면 원래 베트남이 실제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일평균 10명 미만 이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80여 명 정도가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어요. 베트남이 참 코로나 잘 막던 나라인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악영향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추정이긴 하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 영향도 있었다라고 좀 보여주기 없대. 그래서 실제 주간으로 따지면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좀 나오고는 있다. 그래서 오늘 4% 넘게 상승을 해서 마감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아시아 증시들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심천지수 같이 0.6%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홍콩도 이제 마찬가지로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한 모습이고 대만이 테크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빅 시가총액 상이든 중소형이든 전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2%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나머지 기타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장주의 낙폭을 확대하다가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들어와서 낙폭을 축소하는 이런 모습을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연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순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무려 1조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한 2천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한 1조 7천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동일하게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실제로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3천선 미만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이걸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오늘의 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1월 내내 외국인들은 특별한 매매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보면 선물 쪽에서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 비단 선물 쪽에서의 차액 거래 플레이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에 상당한 이슈들이 있었죠. FMC 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빅데크들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고 그 와중에 공매도 이슈가 상당히 불거진 상황이죠. 그러면서 보면 이번 주에 지금 오늘까지 보면 화요일부터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평탄한 환율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달러원 환율 움직임이 이번 주에만 무려 2% 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였다.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의 탈출의 강도가 조금 더 커지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실제 작년 3월 19일 저점부터 보면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 채널에 있었고요. 최근에 이 채널 상단까지 돌파하면서 3,200, 한 6,70선까지 갔다가 그 고점을 더 벗기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계속 방향성을 모색을 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대략 한 61선이 위치하고 있는 하단이 한 2,900선 정도가 되고요. 이 상단이 중간값이 한 3,000선 정도이고 상단이 한 3,200선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이에서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방향성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를 좀 보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지표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면 변동성 지수라고 해서 픽스라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텐데 이거는 픽스 지수를 지수한 픽스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픽스의 픽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지표 같은 경우에 작년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지금 엊그저께 이런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의 국면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저거는 주가 내릴 때 올라가나요? 아니면 말 그대로? 내릴 때 올라가는 거죠. 변동성이라는 건 급등도 변동성이 강한 것인데. 그렇죠. 이 지표는 하락, 그러니까 임버스하고 좀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리면서 변동성이 커지다. 즉 급락할 때 급등하는 지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그 다음 날 국내 장세가 좀 어떻게 될지 또 한 번 참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24시간 거래되나요? 픽스는? 이건 미국장 열릴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도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이걸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내 오늘 업종별로 보면 전업종에 하락했습니다. 전업종에 하락을 했고. 그 속에서 기계나 건설, 운수장비, 의약품 이런 쪽이 한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스 지수의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번 주 하락포기 충격이 지난해 10월 이 무렵의 하락 다음으로는 꽤 맞습니다. 눈에 띄는 하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주식은 내리는 날도 있고 오르는 날도 있긴 합니다만 폭이나 강도가 좀 깊은 건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월 달에 워낙 공학개미분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제가 뒤에도 삼성전자를 준비해 오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충격도 클 수 있지 않을까. 더 느낌도 더 쌓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아시아 주요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는 대강 정리를 좀 해 주신 것 같고요. 어떤 특징들을 다시 좀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각국 증시별로 등락률을 좀 보시면 일단 어차피 연초이니까 1월 달 결산이긴 한데 오늘 자는 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어제 자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단연 주요국 증시에서 상승률 1등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세게 맞은 것 같고 오늘 자를 반영을 한다고 하면 연초 이후에 대략 3.8% 정도 상승률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중국 증시 이후에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국내 증시가 계속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오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약간 느낌으로 체감하는 것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인 상황이었고요. 그중에 이제 베트남이 상당히 좀 강하게 맞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와중에서도 각국별로 특징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올라가 상승을 했던 특징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그 돼지 양도농체인 목운식품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내수 소비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에버그랜드라고 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30% 넘게 독보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좀 보이긴 했는데 이제 이게 대규모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있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로 좀 보이다가 한 주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인 양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에 국내 증시에서 좀 특이했던 것은 뭐였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건강관리 섹터 실제 건강관리 섹터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났었는데 적어도 지난 한 주간에는 국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특히 삼성바이올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최초로 1조를 넘었고 영업이익률도 25%를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양호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간 상승률 상위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일주일을 분석해보면 그런 특징이었다. 준비해 주신 내용 하나 좀 더 보죠. 그리고 이제 국내 수급 동향을 제가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체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연초 이후에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은 1월 한 달 동안 대략 한 26조 원 정도 순맷을 했고요. 기관들은 대략 20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내내 플랫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번 한 주에만 대거 매도를 나타내면서 한 1월 누적으로는 5조 8천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아마 월요일 장에 반대매매 나가는 물량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도 21조 원 현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수치도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좀 변동성이 변화가 좀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린 것 때문에 증거금을 추가로 붙지 않으면 월요일에 아침에 반대매매 나가는 물량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를 보면 실제로는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주체별로 월간 순매수 상위 10종목을 보면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온리 삼성전자이거든요. 거의 10조 원 가까이. 그러면 오늘 대략 한 4,500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전체 누적으로 따지면 한 10조 원 좀 넘는 금액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 상위 10개 종목만 넣고 보면 개인들이 대략 한 16조에서 17조 원 정도 오늘 잔정치까지 포함한다면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앞서서 1월 달 한 달 동안 개인들이 시장에서 대략 한 26조 원 정도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상위 10개 종목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내용이 좀 뒷부분에 있어서 장표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들의 1월 달 평균 매입 단가가 얼마인지를 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장중에 한 번 9만 2, 3천 원까지 이건 종가 기준이기도 하고요. 9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실전으로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지금 보면 개인들의 평균 매입 단가는 대략 한 8만 7천 4백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사신 분들이? 네. 1월 달만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1월 달 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조 2천억을 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누적 순매수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8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한 6%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6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는 손실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평균이잖아요. 평균 6%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보시면 10% 넘게 손실이 나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해요. 1월에 사신 분들은 평균이 그렇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간동향 그리고 오늘 하루의 동향 여러 가지 살펴주셨네요. 특히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은 특히 금요일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원래 특별히 사지는 않은 주체였는데 네. 맞습니다. 매도량을 늘리고 또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받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더 그렇게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산 섹터가 있어요. 섹터와 종목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자료를 통해서 좀 보시면 소프트웨어 업종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였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 이 전에는 LG화학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최근 2, 3주간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소프트웨어적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날도 많이 샀어요? 네이버 카카오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한 업종들을 제가 보시면 외국인들이 산 것들 또는 기관들이 산 것들 보면 전부 다 플러스가 나있거든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개인들이 이번 한 주간 많이 샀던 종목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주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많이 샀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반대쪽에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많이 팔았다라는 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